대문이 다 너무 커서 문을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아니야. 일단 형, 저, 저. 안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눌릴, 눌릴 기분이 들잖아. 뭔가 높이에 눌린다. 여기도 약간 지금 빈집. 아니야, 여기 빈집이고. 이거 내가 아는 거 남회장님 집이야. 부담 갖지 말고. 아니, 그 회장님 중에 형이 90% 남회장님이세요? 당연히 남회장이야. 내 회장이 아니라는 얘기야. 딱 이 길이 그... 지색식에 나오는 그 집. 저태 올라가는 길, 그렇죠? 저기 우식이 처음에 걸어가는 그 길인데. 그 느낌 비슷하다. 그러네, 그러네. 그 길 비슷하네요. 맞네, 맞네. 최우식 배우도 여기 얘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진짜? 네. 와, 여기는 환옥, 환옥으로 지었는데. 멋지지 않아. 단옥으로도 멋지지. 진짜 멋지지 않아. 벽도, 벽도. 와. 돌담으로. 야. 갔나 영화제 갔다 왔는데 박배우가 이런데서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세워 나오면서. 녹화 왔습니까? 와, 이거는 집 아닙니다, 형이. 와. 와. 집인가? 집이지. 여기는 집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집. 근데 집 주소가 돼 있어, 그냥. 환옥으로 딱 해가지고. 아, 이거는 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아, 진짜 좋다. 아, 정기 좋다. 이런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창동만은 데가 없는 거예요. 성벽처럼 늘어선 높은 담의 집들은 평창동만의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아, 근데 담들이 진짜 다 높은 거예요. 일반 집이 아니고 거의 30m 되겠는데요? 비정보면 지하실이 있겠는데, 형이. 여기를 아무리 해도 기장 중만큼의 지하실은 없어. 약간 뭐 골프백 갖다 놓는. 아니, 근데 오늘 들어갔다가 진짜 지하실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분들이.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해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사해봐야 돼. 집에 벙커를 그 정도 해놨으면. 뭔가 있는 거지.